아 이렇게 하면 왜 하는거야 도대체 아 왜요 아 끝이에요? 아 또 있어요? 다시 한거야? 다시 한거야?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당신을 알아요 아 아까음번에 연습하려고 맨날 시작만 잘한다 뭐하는거야 이게 이른 아침에 문득 일어난 창밖을 보면 이른 아침에 아 이거 뭐하는거야 이게 이게 그대로 방송이 켰어요? 안 켰어요 편집은 된거죠 아 이제 곧 편집 안되 아 혹시 박혜만씨가 결과적으로 잘나왔으면 됐지요 아 우리 임세희씨가 아 연주가 슬퍼 이특씨가 항상 이 피아노 연주랑 뭐 이런거 있잖아요 앞부분만 연습해요 사람들한테 약간 피아노 할 줄 안다는거 보여주려고 시작부분만 치고 약간 치고 빠지는 식이죠 은혁씨 지금 공격 들어온거에요? 아니요 공격 아니고 이렇게 할거면 하지 말아요 기억나요? 뭐가요? 은혁씨가 녹음시간 펑크내서 네 참 그것도 그런걸 또 KBS가 발칵 뒤집혀지고 아 참 그 당시에 계시던 우리 민희동 PD님께서 무슨 말씀이시죠 야 은혁이 이게 어떻게 된거야? 어흫